패션 리비앙 패쥬얼 헌슬리 지금 이 순간 너를 사랑하고 봐 화려한 변신 리비앙 리비앙 패션 시대가 변해도 선물에 담긴 뜻은 변하지 않죠 마음을 전해주는 MIT 만삼만 선물세트 축하해주고 싶은 날 마이크로 MIT 만삼만 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하세요 오늘 같은 날 정미야 선물 하면서 제도샤프를 선물하면 얼마나 좋아 만나주나 봐라 정미야 선물 제도샤프 3천 5천 선물은 제도샤프에요 필기구는 마이크로가 좋습니다 스텐레스 주방기구 매직 셰프 자동감지장치 전자자력판용 매직 셰프 삼중바닥 고정 요리는 빠르게 음식은 맛있게 주부 마음을 아주 환하게 읽고 만들었어요 매직 셰프 시플린 무주 리조트 지금 스키 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곳 무주 리조트 무주에서 만납시다 무주 리조트 감각에서 새로운 정장 패션 미학을 창조한 미스 미스터 라인 품격이 소중한 여성이라면 미스 미스터 라인입니다 김장배추는 속이 꽉 차고 젓갈은 맑아야죠 양념은 신선한 걸로 해야지 그리고 미원이 빠졌잖아 미원은 기본이잖아요 세대를 이어가는 전통의 조미료 미원 새로운 피부관리기기 미 드리오 깨끗하게 매끄럽게 촉촉하게 비피더스 요구르트 바이오거트 바이바이 보 아빠가 또 이겼는데 바이오거트는 살아있습니다 바이바이 보 와 이야 정말 맛있는데 어? 아유 참 우리 집엔 애가 돌이라니까요 엑스퍼 공식 요구르트 바이오거트 제가 이런 차념으로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요 엑스퍼 공식 요구르트 우리의 젊음 뜨겁게 늘려 보자 가짜 젊음이요 젊음의 새 옷을 갈아있자 가짜 젊음이요 시십까지 뱅뱅 겨울 파카가 있기 때문이죠 꼼바이 꼼 예쁜 색깔의 알록달록한 엥블드처럼 예뻐요 베이비라가 만든 유어보 꼼바이 꼼 예쁜 색깔의 유어보 꼼바이 꼼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브락노아 추운 겨울을 위한 패션 자유 부츠 브락노아 부츠 패션 부츠를 부담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브락노아 부츠 사랑의 부츠 브락노아 4분의 3컵 뉘앙스 브락 브락노아 패션에 따라 브락노아가 달라진다 살며시 드러나는 매력 비누스 뉘앙스 브락 뉘앙스 사랑의 비누스 짠 맛있는 동팥의 아이스크림 붕어 쌈왕코 야 이런건 다 안채야 사자 아이씨 한 마신이 아이스크림 마신이 하나 더 드실래요? 빙틀렛 붕어 쌈왕코 붕어는 안 들었어요 암소 한 마리 쇠고기의 맛있는 부위만 골라서 골고루 한 접시에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암소 한 마리 아 암소 한 마리? 참 맛있네요 탐독은 농민과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영화와 음악이 만났다 삼성 LDP I love you LD 기능으로 가정에서 영화관처럼 선명한 화질을 CD 기능으로 생생한 원음을 여섯가지 광디스크를 재생하는 삼성 LDP 아우 추워 아니 뭐해요? 음 냄새날까봐 아 삼성 페니터잖아요 백금총매라 냄새도 줄여지고요 알아서 따뜻하게 해준다구요 어 정말? 냄새가 어디로 갔지? 삼성 휴먼 퍼지 페니터 에이 꿈쩍을 못하겠네 또 감기세요? 자요 디판토 사나인 감기약 모른다 뭘 모르셔? 감기 몸살 두툼 디판토 디판토 좋긴 좋네 아참 어? 이거게? 콧물이 그까짓 콧물? 자요 액티피드 어? 액티피드 꼭 괜찮네 콧물 구강그라면 액티피드 아니 아니 잠깐 세이코 두뇌가 있는 식의 세이코 인텔리전스 북제인을 위한 세이코 월드타임 성단기술의 세이코 신분은 신랑을 여 카파 때문에 이제 진실이가 밥도 해지고 K.A.P.P.A 사랑하는 남자 못해 꿈 이 남자에서 엉터가 꿈을 꿔요 젊음의 카파 이태리의 란체츠티 영국의 하디에이미도 쓰리세븐이 만듭니다 라스티 라스티 두 식구마들의 패션 아동복 라스티 음질의 자부심 화질의 명예가 있습니다 대형 TV는 안함 안함전자 안녕하세요 아시아나가 일본 동남아에 이어 드디어 로스앤젤레스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해주세요 최신 슈퍼전보기의 꿈 사랑 감동을 싣고 더욱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꿈 사랑 감동의 색동 날개 아시아나 아시아나 이제 LA도 아시아나로 다녀오세요 아시아나 항공 로스앤젤레스 취항 아시아나가 일본 동남아에 이어 로스앤젤레스로 갑니다 최신형 슈퍼전보기와 청신한 서비스로 더욱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꿈 사랑 감동의 색동 날개 아시아나 이제 LA도 아시아나로 다녀오세요 아 아 자연의 빛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생명의 빛입니다 원적외선 가정용 온열치력이 아진 홈 라이트 원적외선의 집중적 효과로 아랫배가 편안합니다 인류 건강의 동반자 아 진 33년 전통과 기술이 품격 높은 아피스 필기구를 만듭니다 KS 마크와 품 마크가 품질을 보증합니다 필기구는 아피스 안경태의 명품 아피스 안경태 사랑스런 하기에 연약한 피부를 위해 순하고 부드러운 애경이와 우리 집 식구는 겨울이 무척 좋은가봐요 어? 빨간색이야? 그럼 난 파란 패키지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이야 언더우드 덕분에 좀 덜 머졌지 언더우드 에드윈 겨울파카 어? 야! 오리 떼 오리 떼! 오리 떼! 오리 떼! 오리 떼! 내 털! 거위 털 내 털! 오우 털 내 털! 깨깨! 백퍼센트 오리 털! 백퍼센트 거위 털! 오! 에드윈! 엘레강스 시계 보석처럼 빛나는 고고한 품격 섬세한 장인정신으로 빚은 철제된 세련미 소중한 만남을 위한 고급 예무시계 엘레강스 지금 최고의 생을 예고한다 18K 예물시계 엘진 메이어 이 순간을 기다려온 당신께 바칩니다 엘진 메이어 다시 없는 절대의 감 좋은 시간 되십시오 엘진 메이어 이분은 치과에 다녀온 후 치과 선생님이 일러준 대로 양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칫솔을 쓰고 계시죠? 아 오랄비 인디케이터 칫솔 새로 나온 오랄비 인디케이터 칫솔은 중앙에 푸른색이 없어지면서 칫솔 교환 시기를 알려줍니다 오랄비 인디케이터 칫솔 오랄비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바베큐마 치토스 난 그만큼한 맛까지 교통직선을 지켜야죠 이번엔 먹을 수 있었는데 치토스는 두 가지 맛 이렇게 나를 흘리지마 못다운 우리들의 사랑 사랑을 전할 때 투유 초콜릿 자 흔드세요 흔드세요 흔드는 열이 나는 열내는 하나 투산납시 8시 공부하는 수험생과 모두 모두 흔드세요 열내는 하나 아 열난다 주머니 속의 손날로 열내는 하나 어 시 한국의 아름다움 그 정갈한 손끝에서 베어나온 깊고 진한 우리의 맛 옹가네가 고집스레 지켜갑니다 한국의 맛 옹가네 어머 박 선생님도 용신양말이네요 역시 양말은 YSC예요 감각이 살아 숨쉬는 용신양말 용자의 Y 신자의 S YS 전 용신양말만 신습니다